안녕하세요. 날씨용 김현진입니다.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한 주가 날씨입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 날씨 알려드리는데요. 오늘 낮부터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짝 추위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또 이번 주말인 일요일에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계획 채우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주간 예보보시죠. 이번 한 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27일 일요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금요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춥겠지만 토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추위도 풀리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기온은 전반에는 평년보다 낮겠지만 중반부터는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